막차를 탄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제가 지금 금융안정보고서 보니까 지난 연말에 나왔던 거 보니까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에 한 120% 정도였다가 그게 2008년이랑 비교를 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120% 정도였다가 300%가 넓더라고요. 부동산 업 자체가. 모든 다른 산업은 다 고만고만한 키 높이에 있는데 이것만 300%여서 전체적으로 모든 산업은 한 80몇 퍼센트 정도 되더라고요. 2023년 3, 4분기인가 기준인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인계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단기 전망을 하기는 참 힘든데 오히려 장기 전망은 쉬울 수 있는데 인계점이 도달했느냐 안 도달했느냐 그거 가지고 2024년을 논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계점이 맞죠. 왜냐하면 똑같아요. 대한민국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할 산업이 없잖아요. 파이가 딱 한정돼 있잖아요. 땅이 딱 한정돼 있잖아요. 대한민국 어디에 바다 메우겠습니까? 한정돼 있잖아요. 바다 메운 것도 새만금 저거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한 분도 교수하고 논의를 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노령인구가 늘어난다. 그러면 인구 동태적인 변화를 보고 주택 건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관심을 봐야 되는데 서울 수도권을 빼고는 생각을 못한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의 땅을 대한민국 땅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면 이 땅을 놓고 20평대, 30평대, 50평대 이렇게 쭉 나눠서 어떻게 하면 집값을 안정시킬 건지를 고민해 볼 수 있겠느냐.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산업이 크지 않으면 파이가 커지지 않잖아요. 경제가 커지지 않으면 경제 규모 자체가 3만 5천 불에서 머물어버리면 우리끼리 낙찰개 놀이를 하는 거예요. 30평 갔다가 50평 갔다가 50평에서 70평 갔다가 읍내 더 이상 그러면 다시 계주가 튀어버리고 미국으로 이민 가든지 그런 식의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딱 대면 우리나라 경제는 부동산 경제. 여기에 모든 것이 올인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 이걸 제어할 수 없는 게 이거 하나만 보고 전부 다 영끌하고 비투하고 했잖아요. 그랬었어. 그게 수십 년이 쌓였어. 지금. 왜 그랬냐 원인을 찾아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제가 팽창이 안 되는 거예요. 갇혀버렸잖아요. 반도에 갇혀버렸네. 앞으로 자동차 시장 중국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저렇게 싼 전기차를 막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는 전기차나 자동차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에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듯이 달나라에 가서 남극에 있는 얼음물을 깨서 수소로 만들어서 이 수소로 화성을 가니까 앞으로 수소에너지를 중요시해야 된다. 그래서 수소자동차. 이 시기를 기다려야 될까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부동산에 집중하는 원인은 간단한 거예요. 단시간에 장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없어요. 회사 생활 열심히 해봤자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 이미 양극화가 이루어져 버렸고요. 그렇죠. 800만이 4,200만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경제가 되어버렸고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본인의 방법은 집을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돌려서 이 부동산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내가 잘 알고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일반 국민들은. 그런데 위정자들이랄지 경제학자들이랄지 전문가들은 그거를 저는 지금 저도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공부를 해봤는데 취재를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사실은 지금 30평이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데 그게 대부분의 세대에게는 대부분의 가구에는 너무 큰 평수가 됐고 그거 위주로만 건설이 돼 있는데 그걸 또 허물고 새로 지으려니 땅가격이 너무 비싼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 땅가격이 내려가면 아마 국가 경제는 굉장히 피폐해질 것 같고 그 갈림목의 지금 부동산 PF가 PF 문제가 2024년에 온 건데 그 부동산 PF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또 현금을 가진 사람은 땅가격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걸 원할 것이고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참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푸는 방법은요. 제일 간단하다 그럴까? 제일 원론적인 방법은 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을 하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이외에 내가 노후 생활을 담보받을 수 있는 소득이 존재한다 일정한 소득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 보장이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죠 두 번째는 미국 스타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미국은 저녁 5시 이후가 되면 다운타운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죠 전부 외곽 지역으로 가서 그냥 살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트래픽, 교통 혼란도 있습니다만 많은 대중교통을 외곽으로 돌려서 도시계획을 다시 짜는 방법도 하나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땅값이 지금 이렇게 올려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전부 다 서울에 제가 밤을 다니다 보면 가로등을 갔다가 제가 집어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에 주말 되면 KTX, SRT가 없어요 병치료하러 올라오시는 분들은 전부 아산병원,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수사역에 다 있잖아요 여기 집어등이에요 집어등이 밤낮 하듯이 바짝 밝히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그럼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한전도 김천으로 내려보내고 연금공단도 전주로 내려보내고 했다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왜 우리나라는 결산을 안 해요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는가 지방자치제도로가 안착이 되어 있는가 안착된 게 없는가 이번에 젠블리 사태 놓고 봐도 지방자치도 안착됐다고 저는 못 보겠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시의회, 구의회 저거 왜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시의원, 구의원까지 만들어서 도의원까지 만들어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국가에 낭비되고 있는 이 돈을 하다못해 데이터센터에다가 집어넣든지 지역에 데이터센터 만들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거를 왜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비극감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고 국가적인 슬픔이 있고요 기업들이 저는 지금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업들이 앞장서서 위기를 국가가 나아줬으니까 이제 기업이 나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PF 대출요 2023년부터 저들 외쳤어요 이거 위험하다 그런데 은행들, 저축은행들 분명히 투자하는 전략적인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투자자들이야 안 됩니다 소리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봐요 소수의 그런데 그 사람 의견은 묻혔어요 그런데 했어요 두 번째, 정상적으로 드러난 것만 있을까요 감춰진 게 있을까요 감춰진 게 훨씬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사회 전체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놓고 보면 총체적인 위기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경제 전망 세계 긴 전망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절벽이 저 앞에 있는데 저 빠지는 걸 모르고 시속 20km로 가야 되나 30km로 되었냐 속도 위반했냐 이거 따지고 앉은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비유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새로운 비전과 아까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비전과 직관을 정치하는 사람이 세워주지 않으면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래도 우리가 민의를 표현을 해서 우리의 주권으로 사람을 뽑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향도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못하면 과거에 있었던 그런 불행한 사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달달달달달 이렇게 자동차가 갑니다 가다가 뻔히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슈퍼맨이 이렇게 막아 서서 멈춰 세워서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든가 그런 일은 경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슈퍼맨이 미국인가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국도 아닐 거고요 슈퍼맨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보셨잖아요 베네수엘라 보셨고 콜롬비아도 보셨고 알젠티나도 지금 보고 계시고 인도와 브라질이 왜 잘 나가는가 미국 편도 아니고 러시아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잘 나가요 거기에 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확한 답인가 천년만년 갈 답인가 아니요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이게 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하신 상인정신 이 상인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니까요 상인정신, 실용주의, 국익위주 정부의 역할에 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경제라는 게 결국은 경세 재민이니까요 그렇죠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서 경제라고 했는데 저는 이건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오원을 따지면 일이잖아요 그냥 워크예요 불가해서도 하루에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마란 말이 있듯이 사람이 생존하고 이동하고 동화되는 이 세 가지 작용 외에는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생존과 이동과 동화를 하는데 얼마나 남보다 더 할까 이거는 상대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상대성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절대성이 지금 필요한 데인데 이런 거를 가치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전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들이대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게 많아요 양쪽 정치하는 사람들 중 저렇게 벅하 마음대로 쓰고 저렇게 엉뚱한 짓거리 다 한 상태에서 대통령을 하겠다? 어떻게? 그러면 옛날에 저희들 8.1 학번, 8.2 학번들이요 연대 체폴 앞에서 데모 나가기 전에 농학을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교수님이 오셔서 신성한 예배당 앞에서 왜 농학이냐 학생이 주먹질을 했어요 교수를 왜 그랬다고 저는 그때 생각했냐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하극상을 보여줬잖아요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을 밟아도 된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게 무의식적인 교육화가 된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네요 어릴 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자기 잘났다, 자기 합리화다, 자기 정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가 정의고 사회 정의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한 번은 보시라는 거죠 갑자기 경제 이야기하다가 정치 이야기를 했네요 투칼비 영수증에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색다른 2024년 경제 전망을 해봤는데요 지금 들으시면서 너무 철학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경제학이 모든 사회가 정성과 정량의 분석이 있는데 오늘은 정성의 분석을 많이 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주 모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수정 리엔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경제 오도덕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